자, 2021년 제1회 통합기사 응용역학 교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문제들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충분히 합격할 점수의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문제고 두께의 티가 얇은 폐남면에 비틀린 모멘트가 작용할 때 최대 점단응력이 되죠 최대 점단응력, 일반식, 이 때 2AMT분의 T다 이 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점단응력을 부르기 때문에 두께의 티가 가장 얇은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림 보시면 외부 부분의 두께가 1cm이고 자, 이거 플렌즈하면 되겠죠 플렌즈 두께가 2cm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비틀린 목적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최대 비틀린 목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해주죠 그리고 이때 AM은 중심선 치수가 그리는 단면적이죠 즉, 이 주어진 단면적의 현재 40cm는 전체 폭, 20은 전체 높이죠 40, 20을 서는 것이 아니고 중심선 치수가 그리는 단면적이 빗검친 부분의 단면적을 AM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M은 있죠 이 폭은 있죠 이 두께가 1cm, 1cm죠 중심선이니까 이거 0.5cm 빼고 오른쪽에 0.5cm 빼면 결국 1cm는 빼면 되죠 그러니까 40cm에서 그냥 두께 1cm를 빼주면 그게 중심선 치수의 순폭인데 cm니까 1,2로 환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중심선 치수의 높이도 이 두께가 2cm니까 그냥 20cm에서 예를 뵈니까 18cm인데 180mm 단위 환산 따라서 중심선 치수가 그리는 단면적은 390에다가 180 그 다음에 얇은 두께가 1cm니까 단위 환산 10mm 그 다음에 비틀모민트가 얼마? 50하고 50,75N이니까 단위 환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35.61MPa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공식을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크게 무리 없이 모두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 뭐 그냥 3,5 3,5 그 다음 60될 때 그냥 7 따라서 70으로 3,5,7입니다 3,5,7 이거는 뭐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공무원 강의하면서 제가 만든 문제인데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쓰지 못합니다 이거 계산기 없이 손으로 풀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뭐 3,5,7 60될 때 합력은 7이다 3,5,7,7 암디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사 문제 계속 써먹고 있죠 제가 만든 문제인데 기사 문제는 계산기 쓰니까 뭐 손으로 풀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그래도 합력의 크기에 대한 기본공식 자, P반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P2 제곱 30의 저곱에다가 자, 2 곱하기 P반 곱하기 P2 P반 50 곱하기 P2 30 에다가 코사인의 알파 6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의 60도죠 60도는 그렇죠 2번 1 그래서 정리하면 결과 70 체력이 나오겠다 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서 득점하면 자 말고 3, 5, 7 60도 3, 5, 7 60도 그렇게 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측에 대한 상승 모멘트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I, X, Y입니다 자 단면이 뭐다 단면이 이축 대칭 단면이죠 X든 Y측에도 모두 도심을 제외하기 때문에 즉 대칭축을 제외하면 뭐다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이다 대칭 단면이고 어느 한 축이라도 대칭축을 제외하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이다 이거는 뭐 이 축 대칭에다가 두 축 모두 다 대칭축을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한 축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때에도 I, X, Y는 0이죠 즉 대칭 단면이고 한 축이라도 대칭축을 제외하면 단면 상승 모멘트 I는 0이다 이거는 뭐 하나만 두 축 모두 대칭축을 제외하기 때문에 0이 되겠다 그저 또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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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